가장, 가장 고가로 팔렸던 거 아니 근데 전현무 씨가 제 그림 컬렉터세요 그래서 가격을 알고 계세요 두 점 있어요 두 점 두 점을? 아 진짜? 우와 진짜? 아니 근데 연예인드 씨가 없더라고요 실갱이 끝에 그냥 원가로 주고 샀는데 오빠 너무 깎으려고 그래 돈도 안 넣어서 아 그만 깎어요 아 연예인드 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어 그러면 기한84 작품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? 그 비교해서 뭐가 더 그 비교해서 뭐가 더 소비시작품이 이제 아 이거 얘기해도 돼요? 아 지금 저기 아 오빠가 사신 거니까 아 오빠가 산 거니까 소비작가 소비작가 정가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몇 톤입니다 50호 50호 짜리가 이제 아 30호요 30호 아 속였네 50호라 그랬는데 아니야 30호 제가 50호 가격으로 샀는데 이제 다섯 개 5억? 5억이요? 5억? 5억은 아니고요 그냥 다섯 5천만 원 다섯으로 가시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